여러분 오랜만에 강원랜드 리조트에 왔는데 요 근래에 다시 그 오픈을 했는데 제한적으로 그 고객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에 썰렁합니다 여러분 아마 그 안전이 확인되고 이렇게 되면 조금씩 조금씩 그 이렇게 많이 모실 수 있는데 지금은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예 예 예 제한된 이론만 이렇게 저 입장을 시키는 것 같은데 아 어쨌든 태백에서 택시 하는 입장에서는 뭐 반가운 일이다 이렇게 한번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뭐 이렇다 저렇다 의견들은 많지만 사람은 누구나 자기 먹고 사는 위치에서 또 생각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예 짚신장사는 비가 오면 싫다 할 것이요 무산장 사는 비가 오면 얼마나 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갑자기 팍 오다가 말다가 또 오다가 이러면 한마디로 우산장사들은 좋아할 것이고 집신장사도는 비가 오면은 집신이 안팔리니까 또 싫어할것이오 어쨌거나 요즘같은 가뭄에 태백시 문공역 근처에서 이렇게 뭐 그 근처 이런데서 좀 멀리서 오면은 4만원까지도 나옵니다. 카지노까지. 그래가지고 아침에 어영부영 어영부영은 아니고 열심히 열심히 했던 결과로다가 아침에 7시 오늘은 조금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아서 7시 50분정도가 돼서 출근을 한것 같은데 자 지금까지 순조롭게 머니 획득을 하고 있습니다. 머니머니 해도 머니가 좋아요 4,000라짐쪽 사전을 통해서 5,000라짐쪽 4,000라짐쪽 5,000라짐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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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는 강원도 정성군 고한읍이라는 곳인데 옛날에 80년대 말까지 석탄읍이 상당히 번창하던 그런 동네인데 자 지금은 그때처럼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사람도 많고 이렇지는 않지만 빨리 빨리 막아 줘야지 그래도 어쨌든 이쪽에는 건설공사가 많이 벌어지고 그렇네 여기가 강원도 정성군 보안업이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이 근처에 이 근래에 경사적인 일이 한가지가 있었습니다. 이쪽 태배 쪽으로 오시다 보면 한백산 올라가는 좌측 길가에 1300년 역사를 지닌 정암사라고 있습니다. 맑을 정 바위암 물사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빨간 샘이 흐르는 물가에 절을 지었다 그래서 정암사라고 있는데 정암사가 옛날에 신라시대 자장율사라고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자장 법사라기도 하고 율사라기도 하고 율사나 법사나 뭐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 이런 택시들이 장사가 안되니까 쭉 서 있네 한때는 등신이 뜨나 요 앞에 요렇게 보시면은 뭐 이렇게 탑등 같은걸 요렇게 해 놓았는데 그 정암사 이 4차를 내려해서 요렇게 들어가서 그 예쁜 다리를 하나 지나가서 모랭이를 요렇게 돌아가면은 거기에 수많노탑 요런 탑이 있습니다. 수많노탑 그 수많노탑이 수십년간의 어떤 정선 국민들이 그 바라실때 저기 국보로 지정을 해달라 이수특이한 양식의 아름다운 수많노탑을 왜 국보로 지정을 안해주냐 제정신이냐 뭐 이래가지고 저 문화재 지정 문화재청 하고 이렇게 뭐 밀고 땡기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정성군 고한업 정암사의 수많노탑이 문화재로 아 보물 국가 보물인가 국가 보물 어 국가 보물 국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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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보를 지정이 되었다 하는 이 소식이 정성군민들한테 아주 기쁜 소식으로 이렇게 저 알려줬습니다. 여러분 다같이 좀 축하 좀 해 드려야겠습니다. 정선이 전방에 연속으로 정선업에 몰라더니 허풍선이 골골대고 사시사철 물거품을 넘고 비빔 비빔 글 돌아가는 개 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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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돌아 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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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 550 그것 내가 해 해 해 정선읍에 물나더니 허풍선이 골골대고 사시사철 물거품을 안고 정선의 물레방앞이 빙글돌아가는 우리집에 멍청이는 나를 안고 왜 안노나 뭐 이런 얘깁니다 여러분 나를 좀 꼭 끌어안고 좀 이렇게 그런 얘긴데 옛날 노래가 재미있어요 강원도 정선은 그렇게 돼가지고 국보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 뭐 국가보물로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 무형문화재가 저기 정선아리랑 정선아리랑이 무형문화재인가 하여튼 뭐 정선아리랑도 그렇게 지정이 됐고 또 정선군 고한읍 한백산기설계에 있는 정암사 수만호 탑도 국보로 지정이 됐다 요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사람들은 이 또 좋은일이 있으면 박수를 치고 안그럽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정선군민들 축하드립니다 그 옛날에 그 전설을 이렇게 에 들어보면은 수만호 탑을 저는 뭐 그쪽에 전문가는 아닌데 에 주사 들은 얘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수만호 탑에 에 그 쌓아 올린 돌이 우리 한국에서는 생산이 되지 않는 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 사실관계는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지만은 제가 그 안내 문구를 읽어봤는데 그렇다 이면은 도대체 천맨 몇백년 전에 이 그런 재료를 수입을 했단 얘기냐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또 이렇게 유념해야될 부분이 있는데 1500년 전에도 무역이 있었어요 옛날 기록에 보면은 등불을 킨 배들이 끝없이 올라갔다 왜 왜 끝없이 올라갔을까요 그거는 저 밀물 썰물 할 때 그 일정한 일정한 조건에서만 내륙으로 이렇게 저 옛날 배들이 무슨 그 모터가 달린 것도 아니고 조류와 바람과 물때가 맞아야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밀물 때는 밀물 때는 바닷물이 내륙에 강물을 따라서 깊숙이 까지 밀어 올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대기하고 있던 배들이 쭉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곳이 북한의 계승 계승 쪽으로 올라가는 그 옛날에 상단의 불빛이 마치 불야성을 이루었다 뭐 그런 기록도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1500년 전 1700년 전에도 국제무역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은 도깨비 영업이 아침부터 순조롭게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진행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싶습니다 흘러가는 저던 기구름아 흘러가는 거 같아 왜냐 갈 곳 잃은 낙은의 마음을 몰라 주니야 속하구나 울어봐도 웃어봐도 웃어봐도 한 번 떠난 내 사랑은 짜가짜가 짠짠 언제 다시 돌아오려나 석양길라 하그네야 석양길라 하그네야 자 이렇게 노래도 해가면서 태도 않는 소리를 또 중얼중얼 해가면서 이 길고 힘든 택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인가 며칠 전에 그 댓글이 들어왔는데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도 역시 1인 1차제인데 일주일 중에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쉰다 뭐 이런 댓글을 봤어요 이야 도대체 어떻게 하냐는 얘기야 그런 데서는 태백 같은 경우에는 참 멋있게도 이틀하고 하루 쉬고 이틀하고 하루 쉬고 이렇게 때문에 여러분 태백은 간단하게 한 달이 만약에 30일로 이렇게 봤을 때 20일하고 10일을 쉽니다 여러분 다른데도 다른 동네도 태백처럼 비슷한 줄 알았는데 어떻게 택시가 저 6일하고 하루 쉬고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데 그게 진짠지 저는 태백에서만 택시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6일하고 하루 쉰다면 그거는 정말 그 우리 저 근로기준법에도 이게 위배될 것 같은데 그분께서 착각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는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막 그렇게 댓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일주일에 6일을 일을 하고 에이 중간중간에 저 결근을 내시겠지 결근을 내가지고 저 예비기사 서페아기사님 서페아기사님이 타신다던가 이렇게 하겠지 사람이 어떻게 6일씩 불창일을 할 수가 있냐고 잠시 60km 편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그 거기서 택시 그만두시고 태백으로 오셔가지고 좀 힘들지만 이틀 탁 하고 나면 또 하루 편안하게도 쉴 수 있고 가끔 가다 사만은 오만은 손님 태우고 갔다 오고 오 오 아 쓸데없는 소리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우리 시청자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고쳐 이 잘 풀리시고 좋은 일 많으시기를 바랍니다. 가스를 넣고 일을 해야 됩니다. 가스가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바람 차량 십자로 일을 4초 시즌